저리 가 저리 가 재롱이 침 다 묻어요 떨어지는 걸 자꾸 본다? 아니야 아니야 쟤 풀 안 먹어 그 와중에 가리네 과육만 먹겠다 이거야? 인생은 써 결코 달지 않아 단 거는 아주 쥐꼭만큼이야 전반적으로 쓰다고 과육이 많은 것도 골라 먹어요 야 근데 웃기게 여기 많은데 여기를 노리지 왜 여기를 노리냐 이거 너무 크거든 재롱이한테 이거 너무 크잖아 그치 재롱아 쪼만한 거 하나 줄까? 어? 먹네? 아이고 맛있겠네 뭘 한다는 거야? 딸기 잼을 만든다는 거야 딸기 처음 만든다는 거야 딸기 뭐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도 얌전하다 우리 애기 어렸을 때 같았으면 지금 돌진인데 아이는 지금 간보는 거야 지금 거의 그 고지능 하이 펑셔널 하이 펑션 하이 펑션 예전에 샬롯 커뮨즈가 자기 이렇게 소개하잖아 너는 사이코패스야 이러니까 말해 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하이 펑셔널 소시오패스야 이러거든 안 봐서 모르겠네 안 본 게 맞네 샬롯 왕비 봤어? 안 봤어 하 속 보보 경심료 다음이 그거야 알았어 알았어 보보 경심료를 넘어섰어 알았어 스포 금지 감정 스포 금지 감정 스포 금지 아니 감정 스포는 또 뭐야 스토리 스포도 아니고 스토리 스포도 아니고 스토리 스포 나는 영화 볼 때도 아 이거 진짜 슬퍼라고 하고 한 걸 보면 조금 아니 근데 안 슬퍼 감동적이야 응 알았어 역사를 기반으로 했어 아 오케이 샬롯 왕비 꽃 보세요 네 브리저튼 안 봤어도 샬롯 왕비만 봐도 됩니다 그래? 어 응 알았어 브리저튼이랑 꼭 그렇게 연관성이 있진 않아 외전이어서 하.. 진짜 내가 오랜만에 오열했는데 이것도 스포야? 응 오열 스포? 오열감 오열감이다 이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추천받아서 봤는데 그 감정 그냥 너 보보 경심 그래서 봤어? 아 힘들까 봐 아직 못 봤지 근데 보보 경심이랑 샬롯 왕비 중에 고르라 하면은 난 샬롯 왕비를 보겠어 사람이 이렇게 찰쎄 같아요 하하하하 아니 샬롯 왕비는 예를 들면 보보 경심이 그냥 한국식 어 한국에서 만든 약간 유린기 같은 느낌이라면은 샬롯 왕비는 진짜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의 코스요리를 먹은 느낌이야 알았어 근데 프렌치 요리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해? 그니까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야 지금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언제 그니까 얘는 이거야 언제 실수로 내가 이게 아니고 이걸 떨어뜨릴까 이걸 먹고 있는 거야 갑자기 떨어뜨려 볼까? 어 어 어 잠시만 바보 바보 하이 펑셔널이 아닌데 얘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언제 줄 거야 언제 허용해야 줄 거야 하하하 그 꽃다리에 많이 해가지고 쟤 줘봐 그럼 꽃다리를 먹잖아 아니야 재롱이 재롱이 똑똑해 안 먹는다 아니 손으로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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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어어어 엉망겁에 기다림끝에 먹네 아 아유 맛있어 우리 재롱이 하나 줄게 어 먹어 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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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더 줘? 엄청 조그만 거야. 그래. 내롱이 입깡. 내롱이 입깡. 짠. 빨간 꽃 같아, 재롱이. 끝.